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. 자 일단 최대 담보 대출 금액을 구한 다음에요. 거기에서 7천만원을 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 대출 금액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. 자 먼저요. 담보 가치 5억 연소득 6천 저당 가능성 0.1 LTV 50 DTI 40%입니다. 그렇다면 LTV 구진으로요. 담보 가치 5억원 그런데 담보 인정 비율이 50%니까요. 2억 5천까지는 대출 받을 수 있겠네요. 다음에요. 이제 DTI 기준으로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해 봅시다. 그렇다면 그건 연소득을 따져봐야 될 거고요. 연소득이 6천이에요. 총 부채 상환 비율은 40%네요. 그러면 6천 곱하기 0.4 이렇게 한 다음에요. 그럼 이제 2천 4백만원이 되겠네요. 이것을 연간 저당 상수 0.1로 나누면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겠네요. LTV는 2억 5천 DTI 기준으로는 2억 4천이 되겠다. 자 그런데 2억 4천만원을 최대로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이미 7천만원을 이미 7천만원을 대출 받았다. 그러면 어머 쉽게 풀면 됩니다. 2억 4천 빼기 7천만원. 정답은 여러분이 구하세요. 정답은 여러분이 구하세요.